2. 승관 선배님의 공연 그거는 이제 원래 하잖아요 끝나고 근데 저기 승관 선배님이 일로적으로 뛰어가셔서 해야 되나 하다가 선배님이 이제 선생님이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뭐, 선생님이 내가 다른 걸 안 하십니까?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하자 이래서 선생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좋지 않게 하는 걸 그러니까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경기도 이기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해달라고 했어요. 아 그거는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많아가지고 단 우리 단독샷 하는 게 그 참고해서 이쁘면 좋고 아니면 그대로 하고 다른 거로도 받을 수 있죠.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애매했으니까 근데 다음에는 꼭 멋있게 한번 다시 해 주십시오. 이거를 총 한 세 번 잃어버렸는데 택시에서 내릴 때 한 번 잃어버렸다가 택시에서 전화해서 차량 찾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한 번 잃어버리고 어떤 거 어디에 있었더라? 가게에서 한 번 놔두고 왔을 거예요. 밥 먹는데 찾다가 한 번 가게에서 한 번 잃어버렸을 거예요. 그때 없어져가지고 한 번 샀죠. 그 헤드셋 있는데 헤드셋은 쓰고 댕기고 머리 돌리고 이래가지고 좀 불편하고 빨리 저런 거 같았어요. 근데 그 전에 쓰던 거는 케이스도 안 끼고 막 이래가지고 잃어버린 거 같아서 가지고 있나요? 아 저 잘 있습니다. 헬로우 에이소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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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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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마이크 다 하지 말고 본이 형은 생명이니까 유재욱이냐 전 털어라구 알았어 알았어 이거 기억하시나요? 아.. 네 많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이거 그.. 셋이서.. 경.. 경주 놀러가다가 휴게소 들려서 통감자를 샀는데 이제 정빈이 형이랑 저는 야.. 설탕 뿌리자 했는데 갑자기 얘가 아니지 어? 설탕을 뿌린다고? 이래서 거기서 갑자기 아니 아니지 처음에 이랬지 야 소금 뿌릴게? 니가 뭐? 소금? 소금을 왜 뿌려요? 그러니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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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뿌릴 생각 전혀 못했어 맞아 맞아 소금이지 야 설탕 뿌려? 설탕 뿌려야지 감자에는 감자에는 설탕이잖아요 휴게소에서 통감자에 설탕 근데 그거 알지? 우리 앞사람 통감자 시켰는데 소금 뿌린 거 소금 망창 뿌려야지 근데 그걸 이제 투표로 올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소금도 꽤 많고 근데 설탕 근데 한 7대 3? 아니 아니 6대 4 6대 4 6대 4로 설탕 이겼고 섞어서가 꽤 많았어요 근데 그 섞어서 한번 해승이랑 같이 먹어봤거든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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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엔 설탕 지금 얘기하는 건데 저 둘 다 뿌렸어요 아 진짜요? 아니 설탕만 만났어요 소금은 솔직히 안 뿌렸죠 설탕 착착착착 뿌리고 소금은 착 뿌리고 그럼 안 뿌렸다 하니 진짜 둘 다 뿌리긴 했어요 네 저희 그 고기 먹으러 그냥 고기도 사고 바닷가에 앉아서 고기도 사고 바닷가 와가지고 고기도 사고 풍경도 보고 입수할 생각은 없었는데 입수할 생각은 없었는데 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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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옷을 안 갖고 왔는데 옷을 다 안 갖고 왔거든요 얘가 이제 물 보면 미치거든요 약간 묽게 얘가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셋이 못 참고 입수를 해버렸죠 옷은 편의점에서 샀어요 편의점에서 반바지 수건 반바지 사서 다 같이 들어갔어요 몇 번 있어요 네 몇 번 네 시끄럽죠 진짜 조용할 틈이 없어요 사운드가 사운드가 아 그게 저희가 딱 그렇게 만들 생각 그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 이제 제가 그냥 했어요 얘가 처음엔 못 따라왔는데 하다보니까 막무가내로 했는데 잘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갑자기 경기 끝나고 했는데 딱 맞아가지고 그래 멋있었어 그니까 멋있었지 똑같아요 근데 닮았어 하는 게 네 네 네 또 이제 때릴 기회가 끝 네 맞아도 기분 좋거든요 네 그래서 딱 치자마자 합법적 준비해라 하고 어깨 풀어라 하고 이거요 이거요? 이거 아마 17년도 17년도 저기 이제 보세집에서 샀는 거 그때는 3X라지였거든요 3X라지였는데 지금은 딱 맞는 거 같아요 이 브랜드가 없어요 보세라서 선물받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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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대님이 또 형편에 또 미트 하나 이제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제 야구 잘하라고 주신 주신 걸로 알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안녕 안녕